통을 손에 들고 주저하지 않고 성인 게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장 밖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문을 여러 번 당겨보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문틈새로 붉은 불길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근 상점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전남 영암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진압되었으나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6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게임장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은 뒷문으로 탈출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명은 화상을 입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남성은 범행전에 뒷문을 자신의 오토바이로 막아도 탈출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입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선족 추방해라 무서워서 살겠냐 선조기가 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신풍제약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신풍제약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